네, 전주할 요건자 여러분, 저는 서울의 손이 배경종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을 심판해 주십시오. 윤석열을 심판하려면 기호 7번 아내욱이 당선되어 윤석열이 심판됐다고 전국 언론들이 보도를 합니다. 우리 국회에 들어가면 윤석열을 따략시키고 김건희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 나기도 힘든데 현재 또 만날지 모르겠네. 네, 카메라 주세요. 마스크 벗어요. 아니야, 마스크 벗어야지. 카메라 쥐어야지. 카메라 쥐어야지.